감사합니다. 네, 벌써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마지막 곡으로는 제가 또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고 경기 미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곡이라고도 불리는 태평가 들려드리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 자극을 내어서 무엇았나 성막을 맞지어 무엇았나 속삭기도 하고 말았니 놀기도 하면서 사러가세 미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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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과 일찍 오죽하 폴로 Juan olic 아직 안 오지는 못하니라 내나 봐 일일이야 일일이야 내나 봐 올 날아주와 멀트로 우주 걸어 버리라 이들 길이 도뒤에 멀고 꽃을 찾아서 가겠나 내 날이 발화만 받으니 내가 적중만 못하니라 사분자 철개를 불려준비 이 불안이 소름 돋으니라 내나 봐 일일이야 일일이야 내나 봐 올 날아주와 멀트로 우주 걸어 버리라 이들 길이 도뒤에 멀고 꽃을 찾아서 따라간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한글자막 by 한효정